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920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8일 오전 9시 4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미코젠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시가총액은 7천억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대 주주는 16%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좀 지분이 지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인데 어떤 바이오냐면 제약용 특수효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2013년에 그리고 단백질 분리용 친화성 레진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신소재 완제품, 건강기능성 효소 등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백질 분리정지형을 내진 개별 및 사업화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재무적인 부분은 바이오 기업치고는 꽤나 좋은 편입니다. 매출 꾸준히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번 적자전화 했었지만 바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숫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찍혀 있어요. 바이오 기업인데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도 굉장히 좁은 편이고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통장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미꼬젠 그 기업 개요에서 보셨다시피 레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런 주걸리똥났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후속 뉴스가 따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고 나서 배지와 레진이 부족하다. 코로나 백신 만드는 데 쓴다고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을 막았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외국에서 수입에서 의존을 했는데 국내 업체 중에는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국산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아미꼬젠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료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사가 뜨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 나오고 갭상승이 나왔는데 좀 희마리가 없었습니다. 뉴스가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이날 또 장 끝나고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는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쭉 빠졌죠. 4% 상승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골에 달면서 쭉 빠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1%대로 마감이 되었고 제가 이때 영상으로 하락을 하면 갭만 유지를 해주면 괜찮다. 이 갭만 이 갭을 유지해주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 그냥 그냥 또 흘러내렸습니다. 갭 하락해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영상으로 이 부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지금 뉴스가 너무 없고 후속 뉴스가 너무 없고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촬영할 때는 한 11선? 요정도 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빠지더니 찍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보시면 마이너스 6%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특별히 악재 이런 것도 없는데 이때 이제 뉴스로 떴던 게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물렸던 사람들 또 손절하고 손절하고 요런 식이죠. 이 뉴스로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 오늘도 이제 어 지금도 장 초반이지만 장 시작하고 약간 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시가 좀 눌려주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빠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도 뚫고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요 부분 지지해주는 부분 보이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특별한 악재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틀동안 좀 많이 빠진 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스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뉴스 뉴스로 매매를 하시려면 일단 이 뉴스가 더 많이 나와줘야 이슈가 되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테마성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레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 중이에요. 레진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이니까 지금 그렇게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이거 필요하다 얘기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돈 얼마나 더 투자하겠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이런 정비할 상태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천천히 보았을 때는 우상형 추세인데 오늘도 약간 21선 반등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1선 근처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고 여기 바닥 잘 다져줬는데 현재는 일단 뉴스가 더 필요한 점 이제 보유자 분들께는 뉴스가 좀 더 필요한 점이 있고 최근에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딱히 뭔가 이슈도 없이 이렇게 잘 올라왔고 아메코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7천억대 7천억대 시가총의 7천억대죠. 가벼운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너무 큰 시세를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한 요정도 뭐 한 10% 안쪽으로 요렇게 요런 움직임이 자주 있으니까 이렇게 큰 봉도 10%가 안됩니다. 9% 상승했을 때 요 단기간에 너무 큰 시세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고 뉴스까지 나와준다면 다시 뭐 여기 한번 탈환하러 가겠죠. 그리고 현재는 계속 요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 부분이 3만 7500원 뭐 요정도 요 부분이 현재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미코제는 여기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무료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오는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매일 7시 40분부터 소장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료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읽어보시구요. 전일 미국증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국내 증시도 장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구요.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 무료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BGF 현재가 7000원 기준 매수 매수 신호가 나오구요.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종목에서 4종목 정도를 무료추천 해드리고 있구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에서 안내해 드리는 무료추천 종목은 모두 초단타로 단기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